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상은 꿈도 못 꾸는 선수였습니다. 이군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군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됐습니다. 박병호! 박병호! 박병호입니다! 결결은 걸렸습니다. 자신의 단신은 죄다 없는 기록, 단신은 죄다 탁적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된다. 굴러,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병호 형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팀 선수 같지만 이제 좀 있으면 보내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든 더 좋게 된 거니까 열심히 응원할 거고 계속해서 연락할 테니까 많이 도움 좀 주고 메이저리그 소식이나 어떻게 뭐 선수들끼리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일단 넥센 대표로서 우리나라 선수 대표로서 꼭 가서 좋은 성적으로 대박 날씨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병호가 일단 메이저리그 가는 거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형이 좀 걱정되는 거는 그래도 부담감을 가질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한데 그래도 정호도 그렇고 병호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선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미데소타가 춥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초반에 몸 관리 같은 거나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형이 항상 응원할게 병호 화이팅! 병호 형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뭐 같이 선수 생활하는 걸 돌이켜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 잘된 일이니까 일단은 축하하고 항상 우리 같이 했던 히어로즈 선수들이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말고 부상 조심하고 아침마다 좋은 소식 돌려줘서 우리 선수단이 기쁘고 힘이 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같이 할 날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항상 화이팅하고 항상 응원하는 거 잊지 말고 2016년 대박나세요. 화이팅!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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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을 봤어요. 그의 훈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멤버가 그의 클럽에서 민니소로를 아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호의 모든 것을, 그의 훈련을 보았어요. 병호 형. 1년 동안 이메이트 고맙어요. 가서도 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TV로 많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병호야, 화이팅해. 응원할게요. 한국에서. 하이, 피엣씨. 병호형 가서 적응 잘해서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병호형 화이팅! 형님 가서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성장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Hey, 병호. Just want to say congrats on signing with Minnesota. I know you're going to do great over there. Have fun, enjoy it. It's going to go by quick your first year. Hit lots of home runs, and bring lots of wins to Minnesota. Good luck again, buddy. 화이팅! 저도 노력해서 꼭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미국에 간다는 생각보다 남자들이랑 헤어진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렇지만 서로 저의 동메이처로서 응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라고 너무 많이 응원을 하세요. 아침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랑 정호랑 다른 우선생들도 뛰고 있으니까 더 많이 랬어 있냐고 챙겨보겠습니다. 하루아 자의 공연을 나눠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어로즈 박병호 기어로즈 박병호 빙빙빙! 빙빙빙! 빙빙! 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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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준비했어? 옛날에는 마이너 됐잖아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격하게 응원해줘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작년에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정호를 응원했듯이 이제는 또 정호를 응원해줄텐데 저도 챙겨보면서 백세니하고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전혀 어제 같이 밥먹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나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미운 걸 알겠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너야 해야지 빙빙빙 살겠어 그러니까 빌어버릴게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트레이드로 넥센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긴장도 되고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장석 대표님 그리고 명룡정한 부상위부터 일단 넥센 프론트 그리고 수많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반겨주고 환영해줘서 제가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넥센에 와서 처음으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넥센 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아무래도 제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넥센에 왔는데 그때 정말 제가 그 빈자리에 선수를 메울 순 없지만 그만큼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부분들이 좀 많은 응원에 의해서 제가 잘 지켜줬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야구를 하게 되지만 항상 넥센을 관심있게 볼 테고 팬 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 Wide кино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잘 smile 화이팅 자